경기적 업체들로부터 5억 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을 이 전 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손금 대납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재판부가 맡게 됐습니다. 수원지방법원은 해당 재판을 형사 11부에 배당했습니다. 형사 11부는 다음 달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선고를 앞두고 있고, 제3자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건도 배당받았습니다. 다음 달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